존경하는 장철 부총기 선생 존경하는 해내외의 음악예술계 인사 여러분 존경하는 외교 대표 여러분 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7천만 개료와 세계음악계 인사들이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서 조국통일사상 빛나는 장을 아로새기게 될 번민족통일음악회를 성대히 개막하게 됩니다 저는 번민족통일음악회를 성대하게 차리자고 한 저의 제의가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협력에 의해 오늘과 같이 빛나는 개막식을 본대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조국의 유서깊은 도시 평양에서 거창한 개막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단조국의 양쪽에서 모인 음악예술인들 또 해외의 저명한 음악예술인 여러분들 오늘 장관단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사이와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